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오늘은 23번 문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We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never changed, but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자 여기 찍 그어지면 부연 설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앞에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끊고 이렇게 또 끊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뭐라고 생각하곤 했대요. 뇌가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신경과학자인 Richard Davidson에 따르면요 우리는요 that 이하를 이제는 안다고 합니다. 뭘 알아요? 이거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 부연 설명 쭉 읽어보면 특정한 뇌의 회로들이요. 더 강하게 자란대요. 뭘 통해서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뭔가 우리가 잘못 알았던 사실을 바꿔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뇌가 변할 수 있구나. 뭘 통해서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문법적인 거 한번 보면 use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 같이 정리해봤는데 be used to 동사 원형하면 이렇게 사실 끊기는 거죠. 투부정사 이하하기 위해 사용되다. 수동태와 투부정사가 합친 부분인 거고 be used to 명사 하면은요. 명사에 익숙해지다. get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이거랑 비슷한 그런 표현인 거죠. 세 개 헷갈리니까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euroscientist는 neuro 하면은 약간 그 뇌의 신경과 관련된 그런 접두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으니 쭉 읽어보겠습니다. He explains, 웰빙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than learning to play the cello. 자, 그, 즉 이 리처드 데이비슨이란 사람이 설명을 했대요. 웰빙은요. 근본적으로 뭐랑 다르지 않대요?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No different than 하면은 뭐뭐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 선생님 왜 비유급이 아닌데 된이 있어요? 라고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게 좀 수거적으로 함께 쓰는 표현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l-being, one will get better at it. 만약에요, 누군가가 웰빙의 어떤 기술들을 연습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것, 즉 웰빙을 더 잘 할 거래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What this means is that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by repeating experiences that have a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That 이하라는 것이죠. 당신이요, 실제로 당신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더욱더 감사하고 relaxed 하면은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요?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인데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요. 그 경험들은 어떤 거예요?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감사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자신감을 일깨워줄 수 있는 evoke하면 불러일으키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불러일으켜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B동사 다음에 내용 설명 부분이 될 거고 주어 부분 한번 같이 보면 what is 무엇, 혹은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The thing that과 치안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관계대명사랑 선행사 합쳐진 거잖아요. 그거 말고 혹은 뭔가 의문사 그 형태로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신 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짚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시 말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훈련이 가능하구나 뇌 회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r brain is shaped by the thoughts you repeat. 당신의 뇌는요.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대요. 수동태 사용되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The more neurons fire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the faster they develop in the neural pathways which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자 여기서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런 구문이 쓰였죠. 뉴런이 저희 그 뇌 안에 있는 어떤 신경 세포, 신경 줄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 뉴런들이요. 더 많이 이렇게 fire 하면 불붙는 거죠. 뉴런들이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뭐 할 때요. 그들이요.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서 활성화될 때 그런 식으로 뉴런이 더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이요. 더 빨리 뭐가 된다는 거죠. They develop in the neural pathways. 이러한 뉴런들이요. 그러한 신경망을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뇌 속에서 지속되는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 위치는요. 원래 쉼표하고 위치 이렇게 쓰이면 이 위치가 수식하는 건 앞에 나온 문장 전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이 쉼표 위치를 일컫는 다른 어떤 문법적 표현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외우면서 구문 분석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주격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쉼표 위치가 나오면 아 위치 이거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해서 뭔가 이런 걸 반복하면 지금 뇌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or in the words of Donald Hap,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자 혹은요 Donald Hap의 말에 따르면요 함께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뉴런들은요 함께 묶인다는 거죠. 그 와이어가 약간 전선 와이어 이런 거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함께 그니까 엉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를 만들어서 뇌 속에 감사함이나 이런 좋은 감정들을 더 빨리 느낄 수 있게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 이거는요 굉장히 어떤 고무적인 그런 전제예요. premise도 저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such a 혁명 이런 식으로 이러한 문법적인 순서도 한번 짚어주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신에도 가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인 전제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bottom line 이게 이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뭔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we can intentionally create the habits for the brain to be happier.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원래는 이렇게 for가 붙어야지 의미상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 더 행복해지는 거의 주체가 바로 뇌구나. 이렇게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구나 정도의 문법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possibility of forming brain habits for well-being. 자 웰빙을 위해서 뇌의 습관을 형성할 가능성.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어 이거 다 푸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role of brain circuits and improving body movements. 몸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뇌의 회로의 어떤 역할. 몸의 움직임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감사함이나 편안함이나 자신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복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 뇌의 그러한 경로를 더 잘 만들 수 있고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움직임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뇌를 개선하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importance of practice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습에 대한 중요성. 지금 첼로라는 단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거가 초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예시였죠. effect of taking a break and enhancing memory capacity. 어떤 기억 용량, 기억력을 증신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휴식을 가지는 것의 효과라는 건데 어떤 기억의 용량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difficulty of discovering how neurons in the brain work 자 어떻게 뉴런들이 뇌의 그런 일에서 행동을 하는지 뉴런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 우리가 당연히 뭐 뇌과학은 어렵지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아까 봤던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